스키을 자리도 될 수 있는 좋은 기회. 지금 노트 좀 하시고 들어보셔서 맛있게 스키를 즐길 수 없으며 사시겠습니다. 맞네. 당신 내 USB 어디 있어? 어디에 얼마에 팔아먹었어? 그때 그 갈매기... 아, 이 팔 좀 놓으시죠. 그따 쓸데없는 소리로 넘어갈 생각하지 마. 내 USB 어디 있어?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데요? 대체 무슨 USB?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서 물어? 왜 지난번에 내 차 앞에서 넘어져서 가방 다 쏟고 내 양복 안주머니에서 빠진 그 USB까지 같이 챙겨갔잖아?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? 대낮부터 작업하세요? 난 부잣집 딸 아니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. 어딜 도망가? 너 지금 어디만 쳐? 이 변태 자식아! 아니에요. 저 변태, 변태 아닙니다. 아니, 좀 먹어야 해요. 어?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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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제가 고의로 그런 거 정말 아니고요. 정말 미안합니다. 응, 미안해? 양해할게요. 야! 우와. 너 저러면 변태자 machine 다 했어. 어머. 아, 왜 하필 손이 거기로 간 거야? 근데 그 여자가 아닌가? 아니야, 그 여자 맞아, 그 여자. 근데 내가 왜 도망을 거야? 도망가야 될 사람 그 여자 아니야? 네, 홍 비서님. 본부장님, 범인을 잡았답니다. 뭐라고요? 범인 잡았다고요? 범인 누군데요?